감사합니다. 사실 아까 전에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와주신 저희 배우분들과 함께 올라오고 싶었는데 사진 찍기 바쁘시네요. 어쨌든 저희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똘똘 뭉쳐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 함께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. 이 영광 제 생애 첫 여우주연상인데 저희 계승자 팀들과 함께 영광 나누고 싶고요. 또 함께 와준 저희 ARK 엔터테인먼트 식구들도 같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울러 웹미디어의 세계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